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 주님은 겟세만의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 간절히 외치시며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짐 앞에서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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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